여기 위로? 보스를 잡아도 좀.. 얼마 안준다 피를 자꾸 악몽 야수 타령하는게 뭔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죽여버리겠다 어? 왜 또 거고리 있지? 이쪽이건 간만에 오랜만에 랩업 좀 해볼까? 체력은 좀 된거 같고 근력 올리면 데미지가 오르잖아 이거 올리면은 데미지가 5정도 오르는데 스테미나를 올릴까 그냥 스테미나를 올려도 티가 안나 스테미나 올려도 티가 안나 스테미나 25까지 올렸어 우와 티가 안나 저렇게 스텝 스테미나 없네 토니크로스에 왜 타격이 안달려있지 물리공격력이 4.8이 있고 4.7%가 있는데 뭐가 센걸까 프로가 셀까요 아닌가 저 4.8인가 모자 멋있어 덩어리 안파나 개몽삼자로서 안팔지 그래 수리나 한번 하고 물력이나 좀 사지 하나 더 잡을까 하나 더 잡으면 어 물약이 없네 나 메르고의 누각 기습 메르고의 누각 등간층 중간층인가 눈이 말씀드리다시피 죽으면 나갑니다 사람들 제가 더 잘 알아요 전 맨날 보고 어 덩어리 나왔다 나이스 8강 할 수 있어 8강 하고 올까 8강 하고 오죠 가까운데 아 이거 범개를 8강을 해야되나 대검을 8강 해야되나 죽으면 애들이 나간다니까 게임 방송은 잘하는게 최고입니다 잘하고 재밌는거 제일 최고고 번개 8강 도끼가 범용성은 좋은데 도끼가 범용성은 좋은데 도끼로 해 도끼로 해 도끼 8강 해 이번판은 도끼가 안쓰긴 했는데 범용성이나 이런걸로 봤을땐 도끼가 짱해요 아 진엔딩이 따로 있어요 엔딩이랑 진엔딩이 뭐야 배드엔딩도 있어 쓰레기 게임이네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뭔 진엔딩이야 이씨 너무하네 이 게임 근데 쇼컷으로 달리면은 길을 다 알면 그렇게 오래 걸릴거 같진 않다 게임 자체가 생각보다 보스가 히든 보스 빼고는 지금 두개 나왔다하면 열두개 열두개? 14개밖에 없는거네 그쵸? 아 멍멍이 녀석이 진짜 대검 써야되나 대검 쓰면 저 녀석 경직될텐데 그쵸? 도끼를 뚫으니까 도끼를 뚫으니까 무시하는거야 사람 계속 덤비네 음? 뭐지? 내가 올라왔던 덴가? 안갔던데 여기 설마 또 사랑같은 놈들인가? 어? 얘네 걔네잖아 보스잖아 아까 아까 보스로 만났던 놈들인데 왜? 왜 여기서 쫄짝하고 있어 왜이렇게 됐냐 니네 잘렸냐 부스에서? 잘했어야지 잘렸네 파이어버스는 위에있구 어? 어? 아 점프를 했어? 어? 그렇지 수혈액 좀 줘 수혈액이 부족해 오늘 네임들 좀 잘 잡았더니 이제서야 좀 채팅창에서 잘한단 말이 올라오는군 차 내가 1렘 2렘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흐흐흐흐흐 어? 다른 사람들은 다 막 잡고 쭉쭉 나갈듯 나는 1렘에서 시빗으라고 오 돼지 오랜만이다 돼지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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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오 우와 데미 먹음치 불편물 두놈이 다 있네 어쩔 수 없어 게임이 다 이래 최대한 뒤에 이 새끼야 어어 자 어디서 대지에 날라오면 곤란한데 위이네 위인 징그럽게 생겼다 징그럽게 생겼다 와 오우 기데이지야 낫자 없이 으으으 징그러 징그렇게 생겼다 아 피난패스하라고 아니야 소울을 만씩 둔단 말이야 징그럽죠 여러분들 저거 보지 마시고 제 얼굴 보세요 같은 내지인데 저는 약간 퀴티한 내지거든요 개 징그러워 저 징그럽다고 뭔소리야 완전 퀴티하구만 퀴티 그 자체구만 종 치는 애가 또 있네 종..종 치면 얘네 살아나는데 아 노답삼는데 진짜 귀찮게 아 좀 갑시다 좀 갑시다 예 네 아 아 내 돈 내 돈 얼마였죠 만원 이만원 괜찮아 이만원 금방 모아 돼지 한마리에 만원이라서 아 귀찮게 하네 저놈들 원래 보스였는데 그냥 힐인드 그냥 힐인드 해야 돼 힐인드 그냥 힐인드 해야 돼 힐인드 노가다 하시면 금방 번다고? 아까 교실돈 거기 노가다 하는데 돈 얼마씩 줬죠 만원밖에 안줬잖아 다 잡아도 만원 아니었나? 여기 노가다 하는게 낫겠는데 여기 돼지 한마리에 만원인데 돼지 세마리잖아 3만원이잖아 컷 네 전화 두고 꺼지시고 너는 숏이야 노가다야? 노가다는 안합니다 일루와 실라 심장 뽑기 뭐야 안죽었어? 숏토끼도 괜찮은데? 여긴 여러분들이 보기 싫다고 하니까 일단은 패스할게요 아 이거 나름 더럽구만 이걸 맞았는데 반피밖에 안달아 더러워 뒤에서 죄송한데 내 얼굴을 안보니까 얼굴이 징그러우니까 뒤에서 없애긴 하는데 이것도 더러워 나름 더러워서 두마린데 도망치기도 애매한데 두마리 지나가구요 아이 다퍼 훔치는 애들이 있군요 공을 지지 말 수 없어서 걔노가 사는데 또 온다 저 한두명이 아니잖아 얘네 얘네끼리 싸우게 해 얘네끼리 싸우게 해 지네들끼리 싸우게 해 난리났거든 지네들끼리 막 공격하고 엉청한 녀석 어? 뭐죠? 뮤지컬? 그때 나왔던 개다 말이 안걸어지는데? 어어 어어 아 뭐야 처지잖아 안돼 죽으면 안돼 안돼 알아 이거 뭐야 말로 안걸어지길래 그럼 한방에 죽은거야? 배드헨딩인거 같나 저걸 죽이면 어떻게 되냐고 모르겠는데 왼쪽 아래 상자 여기 왼쪽 아래 상자 왼쪽 아래 상자 여기 배드헨딩이 많아 근데 이번작은 벤적의 방향감각이 어 제사자의 뼈의 칼 이거는 한번 배면은 스턴거 저기 그거 걸리네 여기있다 감각에 작용하여 HP를 더 많이 회복한다 뭔 소리지? 이거 한 다음에 피하면 더 많이 찬다는 건가? 이상한 게 많고 감각을 넓히시오 나 보험 되게 많잖아 아 그냥 포션이에요 애가 울어 설마 애가 보스 아니야? 보스 보스 느낌이야 방향 크기가 다크서우드하고 무섭게 만들었다 공포게임이라 볼 수도 있어 블러드본 허얼 뭐야 까마귀야? 뭐야 얼굴이 없는데? 허얼 멋있게 생겼네 메르고의 유모 유모네 애가 어 엄청 막대 그거네 로봇 자동청소기네 유모라서 그런가 청소기 청소기 뒤로 가면 되지 안 맞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앞에 있으면 그냥 끝장이네 뒤로 무조건 돌아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옆에 있어도 끝장이네 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temporada 놀아버리되니 저것도 몰라 하여튼 뒤로 가야되 그렇다면 넌 전기봉이야 앗 아 니치가 안되니 103 103 도끼는 137 전기봉이 더 나은데 더 빠르고 아 도끼가 리치가 기니깐 도끼가 리치 안되 욕심을 부리지마 욕심을 수는 피다니 응 시운되 정확히 아주 정확히 등 뒤로 가야되 조금 피다는거는 그냥 때려서 피 채우면되니까 1페이지 자체는 쉬워요 이거 맞은거는 바로 때리면 승팔이 되니까 1페이지는 쉬워 1페이지는 정확히 든비 338 그냥 끝났을 때 공격하려고 괜찮지 않나? 끝났을 때 도망가는구나 아! 위험 2페이지인데 넘어졌어 넘어졌을때는 내 잡고 안 됐네 공략 하나 먹어두는데 나쁘진 않지 아 그만좀 하세요 그만좀 하세요 유모님 1페이지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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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페이지 너무 쉬운데 이렇게 쉴롤라고 이 페이지가 아마 달라질거야 방심하지 마시구요 물러 하나 드시구요 천만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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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운 좋아서 500 600 운 나빠도 300 어? 드디어 2페이지다 패턴이 더 달라질듯 칼에 똑같은데? 뭐야 쫄았잖아 한번 뒤에 갔다오더니 유모가 이렇게 목걸이를 비싼걸찼어 훔친거 아니야 이 녀석이 수상한데 비싼건데 월세구나 너무 없는데 패턴이 이거 깨면 보스 하나 남는거잖아 히덴보스 빼고 막보스 남는거 아니에요? 어디갔어 3페이지인가 이제 이제 빡세질듯 침착해 침착하이 아아 방심하지마셔 딱히 패턴이 없는데 콕 4페이지인가? 아닌데 뭐 전혀 병행하는게 없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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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했단 말이다 뭐하세요 물약 드세요 한밤 한밤 물약 먹어 반대 끝났다 리프 어택 피해주고요 자꾸 맞지? 아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물약 먹어 왠지 무서워 빵야 빵야 오 피하네 빵야 그래서 데미지 다 시는데 나 이거 집에 많거든 99발 있거든 osure 죽어 봐 죽어 봐 grad ache 어데있어 A야 내가 구하러 왔다 어데있어 주니요? 응? 여기있군 헥 유모차가 뒤집어졌네 어떡함? 모르겠다 가야지 쟤네 엄마 오기 절팔 가자 뭐야 헌티드 나이트 매어 악몽을 사냥했어 세번째 퇴출 뭐야 아 드디어 원트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드디어 원트다 아 가운데 랜턴 생겼구나 아 세번째 퇴출을 세개 모으면 진엔딩이라고? 그래? 어딨는데? 10만 좋네 소울을 드디어 랩업할 수 있게 어 뭐야 타고있잖아 저거 잠깐만요 저 강화좀 해야되는데 괜찮은가 이거? 허허 이거 어디갔어 아저씨 강화는 할 수 있군 아 이거 아직 못먹었구나 수리좀 하고 뭐야 이거 불타고 불타고 있는거 아닌가? 됐어 아냐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